이상지 기자님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 나 어떡해 나 시집 어떻게 가 너무 귀여워 너무 이쁘잖아 두라 뭐야 이제까지 본 리액션 중 가장 커 아니 얼굴 보여주셔야죠 진짜 얼굴을 장난치로 쳐보셨어요 아니에요 화가 나네 저희 되게 진지했어요 자 메이크업을 찬찬히 뜯어보면서 오른쪽 왼쪽을 뜯어보시면서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나름 열심히 했어요 저희 온갖 창의력을 발휘해 놓으셨네요 요즘에 하트 블러셔가 인기가 많더라구요 할 말이 없으신가요? 네 네 자 오늘 게시부터 여기까지였습니다 개미언니 개미언니가 선착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따라하는 거잖아요 네 괜찮으세요? 아이고 이거 참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? 네 네 오랜만에 획 아이씨 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